12월 셋째 주 뉴스K 주간브리핑입니다.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해서 소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요죄 적용은 지난 1986년 오삼 민천사태 이후 29년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한의원장에게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걸기와 지난 4월 세월호집회 그리고 5월 노동절 주요집회 등에서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이번에 소요죄를 추가 적용하면서 준비된 폭력시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다른 간부들에게도 소요죄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에 의한 8건의 고발이 있었고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근거를 토대로 법리에 입각해 충실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 병원의 설립을 승인함에 따라 남은 절차는 제주도의 심의와 공식허가뿐인데요. 건강보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외국계 병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보 체계가 무력화되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국내 성형외과 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우에 투자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설립 신청을 한 차례 자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70%가 넘는 도민의 반대 여론에도 녹지병원의 설립을 정부에 재신청했습니다. 1, 2년 차 신입사원들에게까지도 희망투해직 신청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던 두산인프라코어의 불법 파견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최근 진행된 대규모 구조조종 연파로 인천공장 일부 공정에 일손 부족 문제가 생기자 사내 하청업체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투해직한 정규직의 자리를 하청업체, 즉 비정규직으로 채운 겁니다. 한편 신입사원들까지 명예투해직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두산 측은 일단 1, 2년 차 사원들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반려에도 1, 2년 차 직원이 투해직 의사를 밝히면 투해직 처리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실어 기소된 일본 국어어론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스야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가토 전 서울지국장이 허위 사실을 보도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의 공적지위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아베 총리와 일본 언론 등은 한일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어제 송년회를 개최했는데요. 송년회 장소가 4대강 사업 지역인 경기도 여주의 강천보였습니다. 이날 모임은 이전 대통령 생일과 결혼기념일, 대선 당선일이 겹쳐진 12월 19일, 이른바 트리플데이를 기념하는 부부동반 송년 행사였습니다. 이날 모임엔 유익 전 대통령실장,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등 40명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강천보를 둘러보면서 물이 기할 때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니 아주 마음이 따뜻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지난주 청계천에 이어서 4대강 현장에까지 친의계가 집결하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 본격적인 세력 과시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청문회 마지막 날 청문회 마무리 보도를 하자는 KBS 기자협회장의 제안이 간부들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이날 보도국 아침 회의에 참석한 기자협회장이 메인뉴스에서 청문회를 다루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하자 간부들이 편집권 침해라며 거부했다는 겁니다. KBS의 노조는 어제 기자협회장은 편성규약에 따라 편기자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간부들을 향해 편성규약 무력화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KBS 간부들은 앞으로 아이템 채택과 관련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맞불 성명서를 냈습니다. 언론 자유, 방송 제작의 자유는 제작진의 편집권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제작진과 간부를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한미군이 지난 4월 탄저균 표본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패스트균 표본도 함께 들어왔던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탄저균 표본을 총 16차례 국내로 들여왔고 경기도 오산기지 뿐만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용산기지에서도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한미합동실무단이 수행한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앞서 미국은 탄저균 실험이 올해 처음으로 오산기지에서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한미주둔군지휘협정 소파합동위원장은 생물학 검사용 샘플 반입 절차를 문서화한 합의 권고안에 서명했지만 권고안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또 이번 조사가 미군이 제공한 일부 자료에만 의존한 한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언론 탄압에 저항하다 해직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아투의기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각각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74년 1월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영장 없이도 체포,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1호를 공포했는데요. 이에 대해 동아일보 기자들이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49명이 해임, 84명이 무기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립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 규정했고 이번 소송은 과거사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 주간브리핑의 정승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